3. 다행히 태양아 태양아 다 했어? 밥만 하라니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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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 이거 끝낼게 나 이거 어차피 거의 다 했어 아 멋있다 이 훈훈한 진정보를 보세요 진짜 나 진유 발에 걸렸어 너무 열심히 뛰는 거 괜찮아요 이이이이이이이 예뻐 야 전피형 빌렀어 아아 아아 일단 시작하자 인중에 키가 빠져 이게 물린건가? 여름다는 거 같은데? 근데 인중에 왜 이렇게 빨개? 알레비 물린거 아니야? 그런 것 같은데요. T 마인아 T 마인아 생각보다 인중에 막 빨갛게 약간 뭐 하는 거예요? 넘어가면서 WBS를 만들거나 세븐 세븐 세븐을 만들어서 성공하면 한 번에 넘기는 거예요? 야 고생이 많다. 그냥 가라. 기태영이 형 잘 짜. 사랑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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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일이 이렇게 될지는 못 올라왔어. 내가 수사하지 했잖아. 내 오랜 벗이요. 사랑한다. 잘 있어라. 지금 왜 청소 혼자 하고 있어요 얘기를 빨리. 다 했어. 네? 나 왜 혼자 하고, 이거? 뭐 다 했다, 얘야. 테라프로 가지고 왔다 고님. 아 고마워. 그럼 들어가 있어. 빨리 와요. 지금 감기 걸린다. 어. 조심해 형, 무조건 안 다치지 말고! 조심! 옳을걸! 괜찮으시겠어요? 아 근데 이거 까기가 너무 힘들다. 까줘요? 어.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계란 까기 쉽다네. 왜 이렇게 어렵더? 왜 얼굴에 불만이 많아? 못생긴 안 좋은 거야. 처음에는 랩을 잘했잖아. 저는 이제 태형이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. 오케이! 김태형! 김! 하이! 형! 왜 이렇게 복학생이 같냐? 공책이 한 번 적어봤습니다. 조용히 아세요! 조용히 아세요! 그 첫 번째는 지금 테라프로 드실 분? 저요. 저 먹을게요. 윤경도 저 하나 드실래요? 아, 내가 괜찮아. 아, 형 안 먹어? 이거? 내일은 이렇게 대기할 건가? 오, 고맙다. 진아. 아, 진짜. 고맙다. 잘 먹을게. 테라프로 했구나. 굴, 굴 한 스푼. 이거 뜨겁다. 아! 아! 흐흐흫. 굴, 굴, 굴. 남준이 형 먼저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네, 조심해. 형, 형만 조심하면 돼요. 형, 형만 조심하면 돼요. 형 진짜 안 좋아. 김야. 진짜 안 좋아. 야, 야, 행각! 행각에 저거. 와! 와, 야. 자 여기 넣어가지고 너무 오래 한번 해볼까? 안녕! 자, 이 얘기에 가 있다면 약속하고 싶은 말은 아, 이게 다 먹었어 I like that n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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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뭐야? 나 거기서 혼자야 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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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? 제발 방금 그렇게 오케이 진짜 티켓이야 와아 대박 어떻게 할까요? 몰카 한 번 더 해요? 우리 몰카 몇 번 하는 거야 눈보드가 없으니까 나 또 몰카는 못하니까 그냥 줘야겠다 그만하자 아, 테마 아, 테마 테마 왜? 왜 벌썩아? 타는 거 아니야? 네 누가 죽었냐 누가 죽었냐 누가 죽었냐 아, 나 지금 다시 탔는데 없더라고 뭐하려다가 그냥 몰카 그만하자 그래서 누가 죽었나보다 했었는데 작가님 찾아놨어 고맙다는 얘기 한 마디나 하죠, 형님 고맙다 나 참을 수도 있다고 자, 금현 금현 자, 정보가 이리 와봐 아, 정보가 가자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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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와, 대박이다 형, 계속 태우고 돌아다녀 줬는데 자, 태우야 가 좀 싶어? 안 되겠다 하하하하 자, 자, 자 자, 자, 자 자, 자, 자 자, 자 태우야 너 오른쪽 얼굴 아, 나 뭐 그래 너 뭐야? 뭐야? 야, 저 탈이 야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 뭐야? 오오 오오 네 빨리 보고 와요 아, 됐어 형, 정국이 혼자 있대요 이렇게 매일 밤 약간 축제처럼 하나보아요 여보세요? 어, 혼자 돌아다니고 있다며 네 여기 원래 나랑 남준형이랑 맥주 마시고 있는데 너 뭐해? 아니야, 나 노래 부를거야 오케이, 오케이, 알았어 그거 노래 부를거야 그래 오å lean belongs Fuyang 형이가 어제 이제 악무를 꿨다고 그래가지고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~~~ 오오, 아 성훈한았어 아, 이렇게 세원만 너의 악몽을 막아줄 바위야 율 아, 정말 조 arran한 뒤로 비싸 더 올 때 헤영이가 귀신을 봤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같이 찾아no 방을 찾아왔더라구요 오오오 지금 너를 són 아 이거 또 대봐야겠다 저는 괜찮거든요 저 몸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체격이 이러니까 괜찮겠지 이런 게 좋아하지 않나 이제 저는 이브드랑 파란색도 해놔서 괜찮습니다 그때 같이 이브드로 들어가셔서 주무여요 형 옷 잘 입으세요 고기 루프 고기 루프 고기 루프 고기 루프 아! 어! 괜찮아요? 아! 카레페인 것 같아! 형! 괜찮아요? 아이고 형! 괜찮아요? 뒤로! 뒤로! 아! 아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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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거 좀 더 짤라 드릴게요 어떻게 이쁘게 생겼다 아 이거 냄새가 일단 장난 아니야 약간 그 밖에서 파는 것만 날 것 같다 그래 음 자 지금 지민이가 예쁘게 썰고 있습니다 이건 게 맞나요 네 됐습니다 아 months 으 우리가 잘했는데 쪼eline 먹 BILL 으 reality 으 으 으 10초 남아 랜서구 대가와나 이 다른 데스카 형이 아직도 전 못하는 걸 모르겠네 전 생각도 잘 모르겠네 어디냐고 어르신 가방 잃어버렸을 때마다 더 돌아가겠다 어쨌든 얼마나 와서 같이 놀고 싶었겠네 형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없어요 여보세요 형아 내 목소리 들려? 들려요 야 길이 일어났어? 야 지민이야? 어 나 길 일어났어 어디야? 어딘지 모르겠어? 어 나 여기 어딘지 잘 모르겠어 그냥 그냥 약간 배경 좋은 나중에 우리 다음 앨범 자켓 앨범 여기서 찍어도 될 것 같은 곳 그러니까 이 앨범도 왜 이렇게 태풍하냐? 어? 약간 약간 경치가 좋아서 용서가 돼 그래도 그래도 다행히 니 엄청 꾸려하고 있을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었거든 야 지금 대박이야 진짜 너무 좋아 염소 나오게 생겼어 지금 아 그래 아 아 빨리 와 지금 잠 안 먹는다고 하니까 빨리 와 아니야 알겠어 형 우리 시작부터 사진 한 장 찍고 시작할까요? 어 그래 하나 둘 셋 좀 해라 네 아 이게 아쉽다 야 왜 이러지 아휴 형님 왜 업어줄게요 야 너무 힘들어 업지 말자 준비 다 되세요 아 야 업히는 게 더 힘들 거 헛 야 업히는 게 더 힘들 거 같아 업히는 게 더 힘들다고요? 형이 가방 매요 야 업히는 게 더 힘들 거 같아 아니에요 안 그럴 걸요 뭐야 진짜 편하다 아 이렇게 팔을 죽었다 아 야 진짜 편하다 아 힘들지? 아니요 뭘 또 형이 업어줄까? 근데 왜 가요? 우리끼리 가요 일단 아 우리끼리 가요 한 명 한 명 내가 할게 벗고 있어 아 내가 뭐야? 진짜? 진짜? 갑자기 뭐해? 야 우리 진이 형이랑 같이 갈 사람 갑자기 오 야 좋아 얼마나 올라가야 돼 걸어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리는데요? 어 뭐야 너 가죽하자 너 가죽하자 아 진짜? 야 얘들 왜 이래? 사겠다 한데 말리진 않겠다 가죽 많이 찍어줄게요 고맙다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